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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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땡머리 나 앞에 거 머리 다 빼불고 오늘은 그렇게 할까? 아니면 또 할까? 그때 준양이는 옷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본니 숙땡머리 귀신 형용 저 한마고 국방 찬자 아리여 생각 난 곳이 짐 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당 부근 부고 지고 우리 정 정 별부로 일장서를 별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 흙을 꿈 보고 혀를 고 써서 이러는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지? 여인 신혼 금수르지 여인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구궁홍 기구궁홍아 개구궁홍아 추월 갈 갈 까 같이 추월 갈 가 avez 갈 가 지 mon 뜨거지ному 사과서 그 빛이 부져 번뜩시소 사과서 그 빛이 부져 번뜩시소 사과서 그 빛이 부져 번뜩시소 사과서 그 빛이 부져 베뜩시소 사과서 그 빛이 부져 번뜩시소 사과서 그 빛이 부져 번뜩시소 사과서 그 빛이 부져 참 못 이루니 고정 봉을 꿀 수 있나 고정 봉을 꿀 수 있나 잘한다 면이 쉬는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딸을 잊고 딸을 잊고 이러는가 기구공항아 추월같이 개구공항아 추월같이 번 뜨거지소 사과 썩어 빛이 구절 뜨거지소 사과 썩어 빛이 구절 하와 안 박네 막혔으니 하와 안 박네 막혔으니 행우서를 내가 어이 보며 행우서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측 참 못 이루니 전전반측 참 못 이루니 고전봉을 꿀 수 있나 고전봉을 꿀 수 있나 너무 잘한다 견지신온금스루지 나를 믿고 이러는가 견지신온금스루지 나를 믿고 이러는가 개구공항아 추월같이 개구공항아 그러지 추월같이 견지신온금스루지 나를 믿고 견지신온금스루지 나를 믿고 잘한다 하왕망대 막혔으니 하왕망대 막혔으니 앵무소를 내가 어이 보며 앵무소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보정 몽을 꿀 수 있나 보정 몽을 꿀 수 있나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그러지 개구공항아 추월같이 개구공항아 추월같이 본뜨거시 솟아서 빛이 고져 본뜨거시 솟아서 빛이 고져 그렇지 잘한다 하왕망대 막혔으니 마왕망대 막혔으니 그러지 앵무소를 내가 어이 보며 앵무소를 내가 어이 보며 앵무소를 내가 어이 보며 앵무소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할 수 있나 고저 skept tym 뭘 꿀 수 있나 잘하고 있어요. 연희 씨는 같이 해요. 시작 연희 씨는 금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구공항아 추억을 갇히던 뜨거지 쏟아서 빛이 고져 마왕 방대 바뀌었으니 내 무엇을 헐레가 어휘보며 천전만즉 참 못 이룬지 개구공항을 꿀 수 있나 처음부터 해요. 내 쑥대머리 그때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골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경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형형 쑥대머리 저 황목 곽방 우찬자 여 생각나는 것이 지금 뿐이라 복고 지고 복고 지고 한양당국 복고 지고 원정 청별 후로 일정서를 내가 못 봤으니 풍목폭량 그 흙을 꼼꼼하고 결을 꼽어서 일하고 가는가 연이 신혼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대구공강아 추월같이 온 뜨거지 쏟아와서 빛이 고져 막내 막혔으니 앵무소로 흘레가 어휘보며 전전반즉 잠옷 이룬지 후져 몽을 꿀 수 있나 잘하셨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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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